안녕하세요 사연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주제에 재학 중에 cpa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졸업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입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되게 답변이 허무할텐데 그냥 정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합격생들 중에서 대학교 재학생의 비중이 대부분 60%라는 방송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지 못하신 분은 여기 위에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 60%대에서 합격자가 이제 재학 중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한 6월 정도에 보고 그 리크루팅이 보통 한 7월 8월 진행되고 9월에 입사하는 사람이 있고 12월에 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시험치고 바로 입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치고 그 다음 연도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2011년도에 합격을 하고요. 입사는 2012년도에 했으니까 1년 동안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 학교 돌아오니까 3학기가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계절학기까지 풀로 다 돌렸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이렇게 꽉꽉 채워서 돌리니까 마지막 2학기를 3학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공수업 하나만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9월에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쇼브를 쳤죠. 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계법인 가게 됐다. 근데 그래서 수업을 못 들으니까 제 사정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때 과제를 내면 대체를 해가지고 해주겠다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뭐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뭐 이런 주제로 레포트 제출하고 그걸로 갈무리하고 한 C풀이나 B종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연도 2월에 시즌 중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쁘긴 하지만은 졸업식은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왔다 갔거든요. 인차지 선생님이 꼭 가야겠냐고 그래가지고 얘 꼭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가시길래 쿨하게 다녀왔습니다. 뉴스텝 여러분들 요즘에 막 혹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시즌 한창 하실 텐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졸업식 갔다 오고 싶으면은 갔다 오겠다고 한번 말은 해보세요. 그럼 상황 봐서 인차지가 괜찮을 것 같으면 갔다 오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전 갔다 왔었고 지금 뭐냐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졸업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그 대부분은 뭐 정해진 정답은 없고 각자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해놓은 다음에 깔끔하게 대학교 졸업한 게 좋으니까 졸업까지 다 깔끔하게 끝내놓고 입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사를 해야지 해가지고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법인 들어가서 적을 준 다음에 휴직계 내고 나와서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졸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졸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그 사람 마음이죠. 예를 들어 이직할 때 대학교 졸업이라고 없어도 내가 3일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뭐 저기 유명한 회계법인 이런 데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그렇게 레주메에 써있으면은 대학교 졸업을 그렇게까지 따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도 대체로는 대체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루트가 한 2학년 3학년 정도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놓고 나서 입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졸업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좀 꼬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순전히 자기 마음이다. 나는 깔끔하게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회사를 먼저 갈래. 회계법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일찍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적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회계법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건 진짜 단언할 수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다닌는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진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일단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 회사들도 대체로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졸자가 아니다. 이제 고졸이니까 그런 게 이제 싫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CPA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할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 시작하고 싶을 때 공부 시작하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거 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한 65% 정도는 항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붙고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학교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입사를 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루트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하는데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공부 시작 시점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뭐 요새는 학원들이 제가 공부했을 당시랑 좀 다르게 살짝 더 일찍 종합반 시작하는 것 같아서 보통 뭐 한 2월이나 이때쯤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그 전에 막 내가 한 6월 정도나 7월 정도에 CPA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시면은 선행학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이렇게 미리 좀 보다가 2월 정도부터 그 종합반 진도에 맞춰서 같이 달린다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휴학을 하고 하시던가 그런 거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타이밍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을 하신 다음에 합격을 한 다음에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순전히 자기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